네, 시종일관 출발전략, 오늘 장상황 보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개장하고 18분을 넣습니다. 코스피가 3포인트, 코스닥이 2포인트 상승세입니다만 상승세가 약합니다. 네, 김성훈 의원님, 전반적으로 조정장세가 오늘도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응전략은요? 네, 시장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크게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겠고요. 두 번째가 환율과 연계된 자동차 업종의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과 연계된 베이시스, 결국 프로그램 매도 문양이 얼마나 출혈이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일단 만족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3년 1분기 실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컨센서스를 종합해보면 약 8.4조원에서 8.7조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2년 4분기 대비 실적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전 쪽,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도 LCD 부분 쪽에서 조금 이익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당분간은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 환율 부분과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달러원, N원 모두 일단 그간 하락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잠깐 걸려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그 하락의 속도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형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각국 경제 관료들의 구두 개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만큼 환율 부분은 잠시 조정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의 경우는 이런 주춤한 환율의 속도를 틈타서 잠시나마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주세는 당분간 우호적으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벵가드 펀드의 물량이 어제부터 좀 나고 있죠.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년 말부터 여진 시장 상승의 주요 수급 요인 바로 외국인 쪽에서 강한 프로그램 매수인데요. 올해 들어서 매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는 고평가된 베이시스가 축소화되면서 프로그램 차익 잔고 쪽에서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가 역시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이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뚜렷한 수급 조체가 부재하다는 것도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 흐름을 함부로 현재 상방이나 하방에 대해서 함부로 베팅하기가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안 보일 때는 비중을 잠시 줄이고서 시장 흐름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 주춤하고 있는 이 환율이 과연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반담이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향방 그리고 환율 동향, 수급 동향 체크하면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습니다. 방승현 연구원은 코스닥 쪽 전략인데요. 코스닥 쪽은 어떻게 좀 더 종목별로 공략해볼 여지가 좀 더 있습니까? 올해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월 절반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쯤에서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는 한 1% 정도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4분기 영업위기의 컨센서스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았던 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벵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에 따른 수급 부담, 그리고 코스피 2000 지수 위로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수급적인 부담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판단이 되는 게 계절적인 요역인데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더 좋았던 것은 연초에 그런 계절성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조금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도 다우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체계에 대한 기대감도 코스닥 시장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일이 8일, 그리고 8일 인수위 첫 업무보고 일정으로 맨 처음 중소기업청과 국방부를 방문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공약의 실천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경기 회복 국면 이후에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그런 사이클에는 중소형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을 봤을 때 장기 박스권으로 구출된 450에서 55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할 업종 종목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더존 비지온, 제이콘텐트리가 조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시젠, 에스텍파마, 화일약품, 코오룩 생명과학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쪽 관련해서 미래나노텍, 아바텍, 나노스, HP 테크놀로지, MK전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출발 전략 두 분 함께했습니다.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연구원, 한국수자인권 명동지점 방승현 연구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